예전에는 이곳에서 입장료를 받았지만 이젠 입장료 받던 시절은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곳부터는 완만한 경사로의 아스팔트길과 계단길의 갈림목. 계단길이 힘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계단길을 선택하는데 그것은 아마도 금호산이 거북이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기암 괴석 절벽에 위치한 암자답게 여수 금호산 향일암으로 오르는 계단은 생각보다 가파르고 비록 숨이 차도록 힘이 들지만 오르고 또 오르면 삶에 찌들었던 무수한 마음속의 번뇌들은 숨쉬는 것 자체도 버거워 잠념은 사라지게 됩니다. 가파른 계단길에 힘들어하는 방문객을 응원하는 동자승과 옛날 마을 입구에서나 보았음직한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이 있기에 힘든 줄 모르고 울게 됩니다. 법구경에는 남의 잘못을 보려고 힘쓰지 말라고 하였으며 지혜로운 사람은 비방과 칭찬의 소리에도 평정을 잃지 않는다고 했고 나쁜 말은 입에 담지도 말라고 쓰여 있습니다. 동자상이 미소로 전하는 뜻을 생각하며 오르다 보니 어느새 멋스러운 등용문을 지나게 됩니다.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의 시험 합격에 대한 소망을 이 여의주에 모두 담고 있는 듯합니다. 이곳의 지형이 거북이가 용궁으로 들어가는 형상이라 하여 세금의 큰바다 거북 5의 금오산이 되었다는데 저 앞을 내려다보니 고개를 절로 끄덕이게 됩니다. 항일함 주변은 거대한 바위로 이루어져 있고 바위에 끼인 이끼가 신비로움을 느끼게 하며 그 사잇길로 어느 절직과는 사뭇 다른 해탈문을 지나야 하며 여기를 지나면 속세에 번뇌해서 벗어나서 해탈할 수 있게 됩니다. 향일함은 1400여 년의 긴 역사를 갖고 있지만 대부분의 정각들은 1980년대에 새롭게 지은 건물입니다. 큰법당은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는 대웅전이었으나 원여대사의 원통함이라는 이름을 기성한다 하여 원통버전의 현판을 달고 있다가 최근에 대웅버전의 현판으로 교체한 듯 보입니다. 대웅버전임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한 분만 모셔져 있고 협시불 또한 문수보살과 보영보살이 아닌 관세음보살과 지정보살이 협시하고 있습니다. 해를 향한다는 사찰 그 이름답게 일출명소로 관광객이 많습니다. 여수군지 등에 따르면 659년인 백제의자왕 19년에 원여대사가 원통함이라는 이름으로 창건하였다고 하며 조선 중기에 이르러서야 향일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관음 성지답게 관세음보살을 모시는 것은 두 군데이기에 먼저 천수관음전으로 발길을 내딛습니다. 중생의 고통소리를 듣고 도와주려면 천개의 손도 부족하기에 천수관음이라 불리우지만 천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천이 아닌 많다의 의미이며 보통은 해상여왕과 남슨 동자의 협시를 받습니다. 천수관음전 옆에 이끼가 잔뜩 낀 금지이 막한 바위 사이로 탄신불가 산신님이 자리를 잡고 계시며 500여 년의 세월을 지닌 팽나무는 이곳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수관음전은 대웅보전 옆을 끼고 오르는 계단길을 올라 바위 사이에 굴을 지나면 이르게 되는데 이곳에는 해수관음을 챙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일암의 명소인 일출광장과 원효대사가 수련을 했던 좌선대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관센보살을 배우러 가는 길은 몸을 낮추어야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관음전에는 협시불 없이 관센보살만이 홀로 모셔져 있으며 관음전 옆에는 화강암으로 조성한 해수관음 입상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연말연시 해도지를 보내는 인파가 인산인해를 이루지만 사시사철 기독에게 발길도 끊이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중생의 아픔은 언제나 생기기 마련이고 그 아픔을 오르만지기 위한 기도와 발언은 이어지고 관음보살은 그 비혼을 늘 넉넉한 품으로 받아들입니다. 중생의 소원은 끝이 없지만 진심으로 기도하면 그 소원을 관음보살이 들어주신다니 그저 감흡할 따름입니다. 원효대사의 좌선대와 일출광장이 내려다보이고 앞으로 펼쳐진 바다 위로는 해가 떠오르는 곳 아마도 이러하리라 마음속으로 그려봅니다. 산신각은 을의 경내에 제일 높은 곳에 있기 마련일터 경치 또한 좋은 장소이기에 포토존이 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평생 지지한 면역하게 하소서 해양하게 하소서 구독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구독은 무료입니다.